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는 이제 뜻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뜻을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여기 처음에 보니까 기입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로이 기입하는 게 새로이 기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다? 기입등기다. 기입등기. 우리가 기입이라는 것은 쓰였는 게 기입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게 기입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글처럼 읽어봐요. 시에다 보조 시에다 설정 시에다 잊어. 이 낱말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보조는 미등기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소유권 보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설정이거든.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라 설정.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바로 합니다. 대장. 그럼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거든. 그럼 권리관계 이름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소유권 외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지. 그러면 이 설정이라는 말은 설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붙이는 이름이 무슨 등기다? 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럼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에만 붙이는 이름이다. 이해했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입니다. 그럼 이제 주체가 있다면 객체가 있겠지. 객체.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이에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보면은 잡으세요. 팩을 딱 잡을 때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부동산에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새집 지었어. 그럼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좌.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게 등기가 하나 들어왔지. 이거 지금 새 거다? 새 거 아니다? 이게 새 거잖아요. 새로운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이죠? 그럼 갑이 어뢰게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매매하면 소유권 뭐다? 이좌. 그럼 이 등기가 새 겁니까? 새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1번밖에 없었잖아요. 2번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이거 새 등기다. 새 등기 아니다. 새로운 등기가 들어왔지.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아니 좀 전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밖에. 두 분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새 등기가 들어왔잖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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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봅니다. 갑이 어뢰게 어뢰게 매매할 수 있답다. 이좌. 아니면 갑이 어뢰게 전세 줄 수 뭐다. 이좌. 그러면 전세권 뭐 써 넣기? 설정. 그럼 이 등기는 새 거다? 새 거 아리다? 아까 없었잖아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없었잖아요. 맞다. 맞다. 맞습니다. 그럼 새로 생겼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봐요. 설정.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거죠. 전세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갑이 어뢰게 전환권 설정할 수도 있답다. 이좌. 그럼 여기 들어봤죠? 이게 새 거다. 새 거 아니다. 새 거. 새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보조. 시작. 이좌. 시작. 설정.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기입등기라고 하고 기입등기의 종류는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른등기.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옵니다. 이 낱말 뜻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갑고, 을구의하는 등기예요. 갑고, 을구의. 그럼 여기는 표제부의하는 등기. 자. 국어시간입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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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부동산. 표시가 같아다르다.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어디에 갑니까? 표제부, 표제부. 맞아요? 네. 부동산자가 딱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표제부의하는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권리, 관계죠. 이건 갑고, 무슨고, 을구. 저기서 등기라는 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표시를 주로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권리. 그럼 등기, 등기라는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자칫판을 봅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일부, 일부, 전부, 전부도 되고 일부예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일부, 일부, 같아, 안 같아? 그러면 구별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적불일지? 흐발적. 이거는 뭐다? 원시적. 원시적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시작. 변경, 변경, 변경. 잠깐만. 이게 바로 나올 텐데, 바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 용어가 돼져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가는데. 그럼 제가 잠깐만, 이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바로잡는 등께 설명할 겁니다. 변경등기는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납니다.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흐발적 불일치냐. 그럼 여러분도 쉽게 표현해 보면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나중에 됐죠? 처음. 그럼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전세금이 1억이 맞아. 맞는데 살다가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경. 변경.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정리합니다. 이름이 성륜 안 돼 성륜 안 돼 성륜 자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성륜 안 돼 성륜 자로 개명해서 시작. 변경. 그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구별이 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겁니다. 전부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말소 회복 안 잡으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시작. 말소 회복.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이리로 딱 오면은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말소 회복이다. 말소 회복. 그러면 재판에 잠깐만 와볼게요. 자, 국어시간입니다. 이 두 개는 사촌지간이거든 말소 등기를 했는데 그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백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백일번지를 잘못 말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돌려놔야지. 이게 말소 회복의 등기.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무슨 적법? 시작. 부적법. 그러면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부적법하게 말소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배울 거예요. 자, 지판을 봅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전세금이 매득이다. 오, 이름이 뭐다? 송윤아. 자, 그럼 등갑니다. 전세금이 4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었어. 이런 거를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경정. 전세금이 5억이 맞아. 맞는데 6억으로 올렸어. 이런 거를 고치는 거는 시작. 병겨. 자, 송윤잔대, 송윤아로 잘못 적었어.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송윤아에서 송윤자로 개명해서 시작. 병겨. 자, 위에 거 봅니다. 전세금이 5억입니다. 5억에서 6억으로 정해갈 수 있죠.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나중에 변했어요. 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거를 빠뜨렸네요. 여러분, 등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고, 등기의 전부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여기 뭡니다. 1번이 이렇게 나왔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등기. 이게 한 개의 등기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등기의 전부입니다. 전부. 오케이? 네. 그럼 여기 글자 하나하나, 글자 있다. 있다. 이거는 등기의 무슨 법? 일부. 등기의 일부. 오케이? 네. 그러면 다 정답니다. 전세금이죠.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럼 이게 5억에서 6억으로 정해갑니다. 그러면 시작. 변경. 자, 칠판을 보세요. 이러면 시작. 변경. 전세금 매도. 이거. 이게 일부라는 건 이해하죠? 그럼 나중에 변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거? 변경. 그럼 이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된다? 경정. 이렇게 하면 되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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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요. 자,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우지 안 지워야 돼요? 이게 시작. 말소. 말소는 쫙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부를 지웠다, 전부를 지웠다. 전부. 그럼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겁니다.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하는 거거든. 쫙 빨간줄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 했다, 냈다. 했지?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1번의 전세권에 설정이 됐는데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했어.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는 거라. 100번째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100번이 잘못 말소했어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자, 여기 봅니다. 번호가 3번에 옵니다. 그럼 몇 번을 잘못 말소했어요? 1번. 그러니까 1번 말소, 회복의 등기.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1번이 오는 거예요. 밑에. 밑에.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 이 내용을 이 칸에다가 다시 다 적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다시. 잠깐만.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자, 이렇게 가볼게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개의 등기입니다. 맞아. 이게 등기의 전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은 등기의 무슨 부? 일부. 이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수정하는 것은 경적. 나중에 변동사회가 발생해서 수정하는 것은 시의자. 변경. 그럼 변경됐지. 그 다음에 전세연이 끝났어? 끝났다면 지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등기? 말소.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잘못 말소가 됐는 거라.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해. 그럼 여기 3번이 옵니다. 3번에 해가지고. 자, 봅니다. 1번 말소회복 등기 찾았습니까?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번이 밑에서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1번이 그대로 온다면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써야지. 옛날 번호가 몇 번이었으니까. 여기도 몇 번? 1번. 이게 말소회복의 등기다. 이 말에. 오케이?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를 회복한다. 어떤 와이다? 어? 그 옛날 번호는 그대로 써야지. 그대로. 이했다. 했다. 했다. 자, 감 잡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여기는 부동산의 뭐 전부? 전부. 부동산의 뭐 전부? 일부. 자, 칠판을 봅니다.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그럼 2층 집이거든. 2층 집이 전부 불타버릴 수 있다. 있다. 이게 부동산의 전부지. 맞아요? 네.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가. 2층만 불타버릴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전부가 불탔다. 일부다. 일부.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는 몇 층이었다? 2층. 지금은 몇 층? 1층. 그러니까 무슨 등기? 변경. 변경 등기. 그러면 전부가 불타면 무슨 등기? 멸시.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거든. 이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가.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 불에 타버렸죠? 그럼 부동산에 존재하지 않지. 그럼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럼 등기부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자, 보세요. 이게 멸실 등기.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런 글자를 다 쓰거든. 여기는 멸실 등기라는 글자가 있냐냐 이 말이지. 이게 멸실 등기예요. 그럼 해독을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2023년 9월 1일 뭐다? 그럼 집이 불탄 날은 매월 며칠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뭡니까? 접수. 접수. 그럼 멸실 등기는 며칠 날 신청했다? 10월.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불타는 건 9월 1일 날 불탔고, 멸실 등기는 9월 15일 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 하면으로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등기 하였으므로 번호 용지는 뭐 시킨다? 폐쇄.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좀 전에 배웠던 거는 말소 등기. 지금 이거는 멸실 등기. 자, 됐납니다. 권리가 없어지면 무슨 등기? 말소. 부동산이 없어지면 시작. 멸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거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그럼 이게 없어지면 시작. 멸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 그럼 여러분들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은.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1번에 소유자가 갑.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여러분들 계약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제. 그럼 이거 지우도 안 줘야 돼요? 이건 무슨 등기? 말소. 맞아. 자, 칠판을 보세요. 1번에 전세를 줬어요.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우도 안 줘야 돼요? 지우. 지우는 게 무슨 등기? 말소. 감자 봤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소유권 외지. 왜.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외가 무슨 관계? 권리. 권리가 없어지면 무슨 등기? 말소. 부동산이 없어지면 시일이다. 멸실. 용어만 알고 가면 되는 거야. 멸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재미있죠. 이리 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용어만 알면 되거든. 나중에 가면은 사실 그냥 우리 공수업 할 때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냥 바로바로 이래 하는 거지. 이걸 뭐 표제부다, 갑골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딱 해놓습니다. 자, 표제부의 하는 등기를 시일이다. 사실의 등기, 갑골구의 하는 등기를 시일이다. 권리의 등기, 기입 등기는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의 기록하는 게 기입 등기입니다. 이제 시일이다. 보조, 설저, 잊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등기입니다. 이거는 갑구, 무슨구, 얼구. 부동산은 표제부다, 표대바이다. 그래서 갑구, 얼구에서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 불일치하면 시일이다. 변경, 원시적 불일치하면 시일이다. 경저, 전부이라면 뭐다? 말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는 시일이다. 말소, 해볼. 어렵게 시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수고합니다. 등장합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맞췄을 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등기 필정보를 제가 괴롭힐. 우리 엄청 괴롭힙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의 권리자에게 준다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해제. 그걸 법에 이뤄놓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맞췄을 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제한다. 이뤄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다음 중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이뤄놓입니다. 1번의 소유권 보존, 2번의 소유권 이전, 3번의 저당권 설정, 4번의 전세권 설정, 5번의 권리의 변경.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잖아요. 5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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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새로운이죠. 새로운 등기가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기입 등기는 시작. 보조, 설정, 이죠. 그럼 이게 변경이라면 이게 답이잖아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1번의 소유권 보존, 2번의 소유권 이전, 3번의 전세권 설정, 4번의 전세권 설정, 5번의 권리의 변경하면 이게 답이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놔야 돼요. 지금 다 바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 저런 걸 나중에 구별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 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입니다. 등기할 사항이거든.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면은 부동산 등기법 제 카카 사유에서 배우는데 이제 잠깐만 이렇게 보고 들어갈게요. 칠판을 보세요. 우리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 제목은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중요한데 자, 이 글자를 볼게요. 글자를 볼게요. 제목은 등기할 사항이거든. 등기할 사항.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권리, 권리죠. 그럼 여기 부동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토지 뭐가 있다? 건물. 그럼 권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민법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민법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등기돼야 한대요? 대. 자, 민법입니다.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범위기질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돼야 한대요? 안돼.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을 가져오면 되는 거라. 그럼 좀 전에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범위기질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한다란다. 안 한다.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등기하는 거 배우는 거지. 등기 안 하는 거를 우리는 배울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게 민법이 됩니까?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어. 뭐라고 했냐? 다음 보기에서 등기대성이 아닌 걸로만 묶은 것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범위기질권 등기돼야 한대요? 안돼. 특수지역권 등기돼야 한대요? 안돼. 그럼 맞췄다. 맞췄다. 그럼 한 번에 맞춘 거지. 아, 맞춘 거지. 오케이? 네. 이건 민법을 가져와야 돼. 민법을. 그 다음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는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요즘에는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토지 등기하고 건물도 등기하는 거라. 그럼 결론은 토지라고 볼 수 있으면 등기 다 됩니다. 건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다 등기됩니다. 그럼 이거는 공부할 게 없어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는 그냥 토지지. 그런데 공유수매나의 토지라는 말이 있거든. 공유수매나의 토지라는 것은 바다 밑에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바다 밑에 땅.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건 등기 대상 2단이다. 아니에요. 그럼 시험은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낼 수는 있다 이 말. 그럼 건물이거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민법을 가져오면 상식으로 보세요.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지. 맞아요. 그럼 정착물이 뭐예요. 땅하고 붙어 있어야지. 맞아요. 그럼 땅하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하고 떨어진다 이러면 그건 건물이다. 부동산 정착물 2단이다. 그럼 컨테이너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건 정착물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잠깐만 하나 보고 들어가 볼게요.